안녕하세요. 책방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성욱 작가님의 실화소설, 하얀 소망. 네, 새롭게 시작하는 장편소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작가의 말 먼저 낭독해 드리고 바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랑에 취했을 때는 세상이 장밋빛으로 아름답게 빛나지만 사랑을 잃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한 암흑이었다. 사랑이 곁에 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주저없이 헤쳐나갈 수 있고 인간에 대한 미움이나 배신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랑이 떠나고 난 뒤에는 단지 황폐한 가슴만이 남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오래도록 힘들게 만든다. 그만큼 사랑은 살아있다는 전제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맑은 영혼의 울림 같은 것이다. 이 형우 그의 사랑이 그러했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를 떠도는 원양어선 위에서였다. 아내를 찾아 전국을 떠돌던 내가 숱한 좌절 끝에 충동적으로 자청한 선원생활. 1983년 당시 나는 초보 선원이었고 그는 이미 13년 경력의 베테랑 선원이었다. 그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여리고 순수했으나 알 수 없는 깊이에 푸르고 모난 상처를 안고 있었다. 마치 지푸른 바다가 아프게 간직한 암초처럼 늘 그의 가슴속에는 가슴 아픈 사랑의 상처들이 깊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가끔 누군가 요즘을 사랑의 부재시대라고 읽었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나 고독한 열정도 없이 잠깐 부딪혀 빛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부시돌 같은 젊은 날의 사랑. 그러나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전 생애를 뒤흔들면서 무섭게 타오를 사랑을 만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면서 사랑 때문에 희열을 느끼고 사랑 때문에 죽음을 숭고하게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나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가까이서 보면 모두 제각각의 빛깔과 형태를 지닌 나무들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것은 하나의 푸르름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악조건들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사랑을 지키고자 했던 이형우 씨의 사랑은 나에게 다른 이름의 낯선 사랑이 아니었다. 1999년 7월 2일 김상욱 하얀 소망 운명의 덫 사나운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남진아해의 하얀 파도가 사뭇 일렁거리기 시작한 1983년 9월 시퍼런 바닷속 깊이 던졌던 낚시줄을 원양어선의 가판으로 끌어올리던 선원들이 투덜거렸다. 재미랄 이거 보랑께 한 마리도 없자녀. 간나구 새끼 참말로 입 더럽다잉. 니 맨날 촛밤만 처먹냐? 간밤에 다들 예상했던 일인데 뭣이라고 자꾸 씹으러 쌌냐? 니가 그런다고 없는 고기가 몰려두냐? 이른 아침부터 벌써 4시간째 죽을둥 살둥 얼기설기한 낚시줄을 들어올리면서 양승작업에 매달렸지만 참치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어쩌다 재수없이 걸린 잡어들만 낚시바늘에 드문드문 올라올 뿐이었다. 브리지에서 가판과 출렁이는 바다를 묵묵히 지켜보던 메브리코 선장은 이제 초조했다. 간밤에 양승작업을 지시하며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조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브리지에 올라서서 어획 상황을 점검하던 메브리코 선장의 얼굴 가득히 먹장구름이 흘렀다. 전날 밤 선원들 앞에서 그토록 큰 소리를 쳤건만 한 마리도 안 잡혀주는 참치가 원망스러웠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개기름이 흘러 번질거리는 선장의 얼굴이 험상굳게 일그러졌다. 그도 그럴 것이 간밤에 선원회의에 모였던 20여 명의 선원들은 지금 지점에 낚시를 놓아봐야 헛수고라고 입을 모아 극구 반대했었다. 선원들의 한결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직 메브리코 선장이 지난 20년 선원 경력을 내세우며 틀림없이 이곳의 참치대가 무수히 지나갈 것이라고 큰 소리를 탕탕 쳤고 즉각 낚시줄을 풀라고 서리빨같은 명령을 내렸다. 선장보다 경험이 풍부한 고참 선원들도 선장의 판단에 회의적이었다. 고참 선원들은 해상일기와 바닷물의 온도 유속으로 미루어 보아 선장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배를 옮기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선장은 막무가내였다. 경험 많은 고참 선원들의 의견까지 일거에 무시한 선장은 즉시 닻을 내리고 낚시를 들이오라는 명령만 반복하며 자신만만해 했다. 매브리코 선장의 명령은 곧 바다의 법이었다. 선원들 사이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무소 불의의 권력자인 매브리코 선장의 뜻은 절대적이어서 선장의 권위를 거스르는 크고 작은 도전은 무모한 범법행위나 마찬가지였고 도발자는 용서받지 못했다. 멀쩡하던 몸에 어느 한 곳이 부러지기 일쑤였고 때에 따라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닷물 속에 던져져 상어밥이 될 수도 있었다. 밝은 햇살 속에서 사납게 출렁이는 바다는 눈이 부셨다. 남지나 해에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오전 내내 양승작업에 매달린 선원들은 비짓담을 쏟았다. 거기서 뭣들 하는 거야? 지금 잡담하는 시간이야? 굶어죽고들 싶어? 알다가도 모를 것은 매브리코 선장의 마음이었다. 죽을 똥, 살 똥, 낚시줄을 끄집어 올리면서 4시간 남짓 아무 소득도 없는 양승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선장은 어장을 옮길 생각을 하기는커녕 거듭거듭 작업을 독려했다. 마치 지옥 훈련이라도 시키는 듯이 선원들을 무섭게 다그치고 또 다그쳤다. 그때 오전 내내 비짓담을 흘린 보람도 없이 헌 낚시질만 거듭하던 가판에서 한 선원이 잠깐 허리를 펴면서 혼자 구시렁거렸다. 에이 씨팔, 이거 뭔 지랄이요. 배놈즈의 13년 만에 오늘처럼 헛수고 엄시로 괜한 내 허리만 잡은 날도 처음이란께. 이 빠른 소리를 곧잘하는 여수 출신의 이 형우였다. 혼자 구시렁거리던 형우는 낚시줄을 잡았던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굵은 땀방울을 닦았다. 야, 너 지금 씨팔이라고 했냐? 네 눈에는 선장이 내가 지랄 발광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가시도친 선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란 형우는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았다. 형우의 등 뒤로 선장이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브릿지 위에서 얼굴을 험악하게 찌뿌리던 메브리코 선장이 어느 틈에 내려왔는지 형우에게 바짝 다가서며 부릅뜬 두 눈으로 쏘아보았다. 아닙니다. 스트레스 좀 풀라고 혼자 농담 한번 해봤어라. 뭐야? 스트레스? 참치 한 마리도 못 잡은 판에 뭐 농담? 통곡을 해도 속이 시원찮을 판인데 농담이 나와? 너, 간첩이야? 입 조심해 인마. 새치 헛바닥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것도 몰라? 너, 죽고 싶어? 내가 죽여줄까? 아닙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잔뜩 독이 오른 선장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다. 순간 형우는 등꼬리 오싹했지만 별일이야 있겠는가 싶었다. 아침부터 아무 보람도 없이 바다에 헛 낚시질을 하며 죽을둥 살둥 애쓰던 끝에 속이 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푸념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순간에 별것 아닌 그 푸념 한 마디가 앞으로 어떤 화근이 될지는 형우 자신은 물론이고 선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문제는 선장이었다. 간밤에 선원회의를 직접 주재한 선장이 이곳에 낚시줄을 풀자고 주장했을 때 20여 명의 선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선장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소외감과 위기를 느낀 선장은 선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최소한 다섯 명이라도 자기에게 동조하면 못 이기는 척 다른 어장으로 배를 옮길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다섯 명은 고사하고 단 한 사람도 선장의 판단을 믿어주지 않자 궁지에 몰린 선장은 선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권으로 이를 강행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선원들 가운데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지난밤 선장은 선원들의 궁계를 한 번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형우가 걸려들었던 것이다. 이번에 위계질서를 확실히 세워야겠다고 단단히 벼르던 차에 형우의 푸념 한 마디는 선장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어, 작업 마치고 내 방으로 올라와. 알았어? 선장의 눈에 섬뜩한 도끼가 묻어났다. 아무래도 잘못 걸려들었다 싶어진 형우는 그제서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선장의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대답이 없어? 선장의 말은 곧 바다의 법이야, 법. 알았어, 몰랐어. 예, 알겠습니다. 이내 한풀 꺾인 형우는 마지못해 표준말로 깎듯이 대답했다. 형우는 동료 선원들과 어울릴 때는 사투리를 쓰다가도 긴장을 하거나 공식 석상에서는 표준말을 썼다. 한창 바쁠 때는 부지불식간에 사투리가 튀어나왔지만 선장이나 상사 앞에서는 이내 사투리를 적고 표준말을 구사했다. 그런 형우의 말버릇은 고향의 집과 동네에서는 사투리를 쓰면서도 학교에서는 표준어를 곧잘 사용하던 어린 시절부터 몸에 베어있었다.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형우를 노려보던 선장은 몸을 휙 돌려서 브릿지로 성큼 돌아갔다. 어째 기분이 찝찝언디? 그때까지 형우와 한 조가 되어 양승작업을 하던 하일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브릿지로 올라가는 선장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하일은 뭔가 심상잖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별일이사 있겄냐. 나가 뭐 자기를 욕한 것도 아니자뇨. 선장이 저만치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형우는 긴장이 좀 풀렸는지 이내 사투리를 썼다. 아니요. 매브리코의 눈치가 안마녀도 좀 이상이어야. 그려? 나는 별로 모르겄던디. 조금 전에 긴장한 모습과는 달리 하일의 겁먹은 얼굴을 바라보던 형우가 빙글에 한 번 웃어보였다. 아니요. 분명히 뭔가 심상찮은 눈치였어야. 모르긴 해도 뭔 일을 해도 크게 한 번 내고 말 조짐였단께. 그려? 아, 그시 그렇단께. 어젯밤부터 분위기가 솔찬히 안 좋았어야. 고참들이 시방 이 바다에 낚시를 풀어봤자 허살하고 험씨로 분명히 말렸자뇨. 내가 본께 선장도 나중에는 이곳에 참치가 없을 줄 짐작이 가는 눈치였어야. 그런데 굳이 낚시를 풀라고 선장이 부득부득 억지를 쓸 때부터 일이 어그러졌단께.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이거요? 낚시밥을 던져놓고 언놈이던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안 그러면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시방 본께 그럴 가능성이 많으야. 아무래도 너 오늘 잘못 걸렸구먼 까딱하면 경을 치겠다이야. 그걸 시방 뭔 소리여? 그랑께 내가 그 낚시밥을 물었다 그 말이여? 그시 일단은 몸조심부터 해야 좋을성 싶어야. 메브리코 선장 저 새끼가 성깔이 더럽다던디 다치면 너만 손해여야. 시발.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겄어. 해볼테면 한번 해보라고요. 바다에 대고 침을 탁 뱉던 형우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형우의 눈앞에 문득 아득하게 멀고 아름다운 여수 바다가 어른거렸다. 작은 생채기 하나에도 선지피를 뚝뚝 떨어뜨릴 것 같은 빨간 동백꽃으로 가득한 고향이 보였다. 돌산대교도 보이고 이내 돌산섬이 눈앞에 오락가락했다.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가 가지런하게 만나는 남지나 해에 드넓고 하얀 수평선 너머로 보고싶은 얼굴이 하나 떠올랐다. 웃을 때마다 뽀얀 두 볼에 깊게 패는 보조개가 예쁜 성희의 조그만 얼굴과 커다란 두 눈이 밝은 햇살이 너울거리는 수평선 너머로 빛났다. 수평선을 바라보던 형우는 그리운 성희의 얼굴이 또렷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순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성희야 나 오늘 죽을지도 몰라 태어날 때는 서로 다른 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고 약속했던 성희였다.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성희와 나란히 돌산섬의 항일함에 올라갔던 기억이 바로 며칠 전에 일처럼 떠올랐다. 그때 두 사람은 다소곳이 합장하고 바위 위에 서서 돌산섬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앞날에 오직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해주십사 빌고 또 빌었다. 형우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형우의 가슴으로 파고들던 성희의 쿵쿵쿵 뛰던 심장소리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문득 형우의 시야가 안개에 가린 듯 흐릿해졌다. 밝은 햇살 속에서 출렁이던 남진아 해의 수평선이 갑자기 가물가물했다. 눈물 방울이 이내 주르르 흘러 손등에 뚝뚝 떨어졌다. 애틋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아니야. 나는 살아야 해.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살아남아서 내 가슴속 영원히 아로새겨진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해. 매브리코 선장에게 잘못 걸려든 형우는 자칫 잘못하면 성희의 얼굴을 떠올리는 일조차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먼 수평선을 오득허니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형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벌써 13년째 원양어선을 타며 잔뼈가 굵은 이영훈은 베테랑급 선원이었다. 그러나 떡 벌어진 건장한 체구와 달리 얼굴에는 무언가 모를 우수가 깃들여 있었다. 1952년 여수에서 태어나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70년 11월부터 선원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1등 항해사 면허를 가졌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동명 제11호의 매브리코 선장은 일반 선원들보다 경력과 기술이 월등하게 좋은 형우를 1등 항해사로 인정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 선원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었다. 동명 제11호가 부산을 출발할 때부터 매브리코 선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우는 선장이나 기관장, 가판장 등의 윗사람들과는 거의 상종하지 않았고 바다에 처음 나온 후배 선원들과 곧잘 어울렸다. 두고 온 고향이며 자신이 바다에서 겪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들려주면서 형우는 후배들의 고된 노동과 그리움을 위로했다. 후배 선원들에게 뱃사람의 노하우를 자상하게 들려주다가도 형우는 문득문득 남진아해의 하얀 수평선을 바라보며 남모르게 긴 한숨을 토해냈다. 살아서 나는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해.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티없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형우가 이성에 눈을 뜬 것은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같은 또래의 학교 친구로만 생각했던 성희가 어느 날부터인가 형우의 눈에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동네에 살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갑내기 성희와 형우는 동네 밖을 나서면 둘도 없이 다정한 친구였다. 그러나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동네 어기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혹시 누가 볼세라 서로를 외면해야만 했다. 나란히 걸어오다가도 동네 어기가 나타나면 형우는 형우대로 성희는 성희대로 멀찌감찌 떨어져서 따로따로 걷기 시작했다. 형우 곁에는 남학생들을 따랐고 성희 곁에는 여학생들이 따랐다. 형우와 남학생들은 성희와 여학생들이 동네로 들어선 뒤에야 천연덕스럽게 뒤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3학년 2학기에 개학 첫날이었다. 개학식을 마치고 형우와 나란히 돌아오던 동네 친구 용재가 먼저 동네 어기로 들어가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말했다. 성희도 그렇고 형우도 그렇고 너희들 둘이는 참 답답하고 이상혀야. 뭔 소리여? 너희들 둘이는 학교에서 그렇게 잘 놀면서 동네만 오면 어째서 모른 척하냐? 몰라서 물어. 두 집안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성희하고 어울리게 아버지가 냅두겄냐?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뜬금없이 그게 뭣이 그렇게 이상하고 답답하대?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여야. 한 동네 삼시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희네 아버지랑 누구 아버지는 어째서 맨날 싸운데? 그라고 또? 어른들 일이라 나는 잘 몰라야. 그라고 또 뭣이 이상한 디야? 아버지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디 누구 둘이는 어째서 안 싸우냐? 어른들이 싸운다고 우리까지 싸우면 보기 좋겄냐? 인자 곧 졸업인디 졸업하면 보고 싶어서 둘이 어째래? 형우는 용재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너하고 성희는 누구 아버지들 땜시 애당초 글렀소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성희하고 눈이 맞았다 하면 내일 당장 잔치할 거요. 그랑께 너는 남의 다리 그만 긁고 성희 저 가시나 일찌감치 포기허야. 막말로 어른들 눈치 보느라고 누구들 둘이 언제 연애라도 걸었냐? 연애를 걸면 또 어쩔 것이요. 성희 저 가시나 하고 형우 네가 배를 맞췄다고 동네에 소문이 돌면 그때는 아버지들 등살에 너구들은 뼈 따고도 못 추스릴 것이요. 그랑께 성희 저 가시나를 일찌감치 나한테 넘겨야. 오늘 본께 저 가시나가 여름방학 때 단물이 솔찬히 올랐더라. 어미 이 사나이의 간장을 팍팍 녹인당께. 순간 형우는 다짜고짜 용제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으면서 힘껏 용제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형우의 눈에 성희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용제를 실컷 두들겨 패주고 집에 돌아온 형우의 눈앞에 성희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곱게 땋은 긴 머리와 단정한 가르마 그리고 희고 아름다운 목선이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용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희는 지난 여름방학 이후 퍽이나 숙녀티가 났다. 어느 틈에 불룩하게 부푼 성희의 가슴이 떠오르는 순간 형우의 얼굴은 이내 확확 달아올랐고 가슴이 쿵쿵쿵 뛰었다. 책상 앞에 앉아 까칠하게 도단한 턱수염을 쓰다듬던 형우는 갑자기 방 한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아둔 책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헌책방에 들렀을 때 호기심에 구입한 사춘기의 신체 변화에 관한 책이 생각난 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사춘기는 신체적 발육과 정신적 발육이 불균등하고 불안정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아이의 신분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어른의 세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도 없는 존재로서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사춘기의 여자는 월경에서 오는 불쾌감과 왠지 모를 두려움에 떨면서도 성숙한 여성이 되었다는 기쁨, 남성에 대한 성적인 흥미와 동경이 몸의 어느 구석에선가 무럭무럭 솟아나온다. 그렇다면 성의도 나에게 성적인 흥미와 동경을 느끼고 있을까? 궁금하고 또 궁금했다. 책을 읽던 눈길이 본문 위쪽에 있는 그림으로 자꾸 쏠렸다.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있으려니 아랫도리가 사뭇 빳빳하게 팽창하여 바지까랑이의 기치 봉긋 솟아올랐다. 형우는 화들짝 놀라 책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방금 본 그림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아랫도리가 불편해서 더는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섰다. 인자 곧 졸업인디 졸업하면 보고 싶어서 둘이 어쩔래? 용재의 목소리가 밤이 깊도록 잠을 못 이루는 형우의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두 사람이 언제까지나 철모르는 학교 친구로 어울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미치자 문득 성인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인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 사이 봉긋하게 부풀어올랐던 아랫도리가 흐물흐물 오그라들었다. 책상 앞에 다시 앉은 형우의 가슴에 걱정이 물밀듯 몰려왔다. 학교를 졸업하면 성이와 나도 한 동네에 살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원수처럼 지내야 할까? 학교에 다닐 때는 싫든 좋든 등학교 길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아무리 한 동네에 살아도 아버지들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도대체 두 집은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선뜻 물어보지도 못했다. 평소에 형우의 부모는 성인애라고 하면 입도 뻥끗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양가 어른들의 사이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익히 알았지만 사춘기의 형우와 성인은 자신들이 태어나던 해에 한반도를 잿더미로 뒤덮은 전쟁의 피비린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꽃은 피고 아이들은 태어났다. 6.25의 참혹한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에 태어난 형우가 아직 베네쩌고리를 입고 있을 때인 1953년의 어느 날이었다. 한반도를 초토화시킨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어느 날 자정 무렵 형우네 집 안방에 띠살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수환이 자나? 날쌔? 종현이네? 성의 아버지 유종현이 불이 꺼진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당시 동네 이장을 맡고 있던 형우의 아버지를 깨웠다. 방 안에서 잠시 후 인기척이 나고 흐릿한 호롱불이 밝혀졌다. 뭐요? 종현이라고? 늦었는데 이밤에 웬일이야? 형우의 아버지는 저고리끈을 미처 매지도 못하고 방문을 열었다. 성의 아버지는 조금은 불안한 표정으로 형우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야밤에 미안헌디 잠시 방에 들어가면 안되겄는가? 방에? 그렇게 허게 해. 우리 사이에 안될 것이 뭐 있나? 어서 들어오더라고. 미안헌에만 실례 좀 허네. 종현은 방에 들어와 앉았다. 형우 언니 늦었는지 미안허요. 아녀라 괜찮아라.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형우 어머니의 얼굴은 썩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낮밤이 바뀐 형우가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 보채다가 겨우 잠이 들려던 참에 이웃집 남자가 안방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수환의 아내는 내심 화가 치밀었지만 내색도 못한 채 엉거주춤 이불을 걷고 앉았다. 종현은 방에 들어와서도 선뜻 입을 못 열었다. 잠든 친구 내외를 한밤에 깨워놓고 뭔가 불안해하면서 입을 꾹 다문 채 흐릿한 호롱불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뜬금없이 잠을 설친 수환은 야심한 밤에 불쑥 찾아온 친구의 기색을 살필 뿐 최근하지 않았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 말없이 앉았던 종현은 묵묵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낡고 해져서 너덜거리는 저거리 주머니를 뒤적이던 그는 피우다만 담배꽁초 하나를 꺼내들었다. 흐릿한 호롱불로 다가가 까맣게 그을은 등잔의 등피를 틀쳐서 꽁초에 불을 붙였다. 꽁초를 입에 물고 양쪽 볼이 움푹 패도록 힘껏 빨아 입안 가득히 연기를 물었다. 빨갛게 달아오르며 얼마 안 남았던 담배에서 파란 연기가 피어올라 방안 가득 흐트러졌다. 뭔 일이 있는가? 기다리다 못한 수아는 곤혹스러운 얼굴로 말없이 담배만 빨아 대는 종현에게 물었다. 집사람이 있으면 곤란한 약이요? 그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알았구먼. 수아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엉거지춤하게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임자, 임자는 옆방에 잠깐 가 있을란가? 임자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얘긴갑이요. 그러지라. 조금은 짜증스럽다는 투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불 속에서 치맛끈을 맨 수아 내 아내는 겨우 잠든 형우를 품에 안고 시큰둥한 얼굴로 방에서 나갔다. 대체 뭔 일이요? 그랑께 그것이 말이요. 종현은 친구의 아내가 나간 뒤에도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했다. 손가락 끝까지 타버린 담뱃불을 지그릇 채떠리에 비벼 끄며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리고는 절박한 눈빛으로 수아는 바라보았다. 말을 혀 보게. 이 늦은 시간에 자네가 나를 찾아왔을 적에는 무슨 기난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려 내 다 말함세. 내가 자네를 친 동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거 자네도 알제? 종현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수안과 자신의 오랜 친분 관계부터 확인했다. 그거야 말여서 못한단가. 한 동네에서 서로 깨벗고 같이 큼시로 자네와 나보다 더 친한 불알 친구가 또 있단가. 친 동기관보다 더 다정하다는 거 동네가 다 아는 일 아니요. 그랑께 무슨 일인지 싸게 싸게 말여보게. 종현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바람벽에 머리를 기댄 채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렇게 한동안 망설인 끝에 마침내 결심이 섰는지 머리를 바로 세우고 눈을 떴다. 종현은 수안의 무릎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더니 다짜고짜 수안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낮게 숨지긴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자네, 이참에 나를 좀 살려줘야 쓰겄네. 내 아우 좀 살려주게. 아님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었다. 야심한 밤에 뜬금없이 찾아온 친구가 다짜고짜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수안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뜻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 사람아. 대체 뭔 일인지 말을 해야 살리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감. 자네를 살리고 자네 아우를 살려달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여. 답답하네. 속시원히 말을 하랑께 그러네. 그려. 자네도 안 아는가. 내 동생 종수. 알다 뿐인가. 개천에서 욕났다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제하던 사람 아닌가. 난리 전에 대전인가 어디 있다고 했지 아마. 그려. 종수 크놈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방 죽게 되었는감. 그려. 까딱하면 총살을 당할란가 모르겄네. 두 사람의 얼굴은 어느새 백납같이 굳어가고 있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휴전협정이 진행되던 당시에 남한정국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있었다. 우익 측에서는 전쟁 중에 인민군에게 빌부터 부역하며 양민을 괴롭히고 학살한 좌익 인사들을 색출하여 처단해야 한다고 눈에 핏대를 세우고 설쳐대는 한편 지리산 등지에 살아남은 빨치산을 토벌하느라고 우르렁거렸다. 수안은 그제서야 한밤중에 친구가 불쑥 찾아온 이유를 눈치챘다. 굳은 얼굴에 경련이 일면서 가슴 한복판으로 서늘한 바람 한자락이 스쳐 지나갔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자신의 신변에도 어떤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친구 종현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종수는 수안도 잘 아는 사이였다. 될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종수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많았고 자라면서 종현내뿐 아니라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성장하면서도 언제나 당당했고 매사에 진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다. 종수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항상 열띤 토론을 즐겼다. 고향 여수에서 어렵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정 형편 때문에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종수는 무작정 혼자 서울로 올라가 가진 고생을 무릅쓰고 고학으로 대학까지 진학을 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대학을 마친 뒤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갔다고 했다. 그래서 종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개천에서 욕났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전쟁 중에 소식이 끊겼을 때는 수안도 종수의 안부를 친구 종현과 함께 몹시 걱정해오던 처지였다.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자 여수의 자랑이었던 종수를 친동생처럼 걱정하던 수안이지만 총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면서 다짜고짜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종수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기는 해도 종수가 생과사를 넘나드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무릎을 꿇고 앉은 친구 앞에서 형우의 아버지 수안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지금 종수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생과사의 갈림길이 서 있을까? 살인 강도 짓을 했을까? 아닐 것이다. 적어도 종수는 남의 재물 따위를 탐내어 살인을 할 정도로 막된 인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상범? 수안은 친구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래도 종수가 사상범이 되어 쫓기는 신세인 것이 분명한 듯 싶었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추억해보면 종수는 남다르게 총명한 청년이었다. 이웃의 불행을 지나치지 않으려 했고 사회 전반의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에 늘 분노했다. 특히 평생 땅과 바다에서 피지 땀을 흘리며 일하던 이웃들이 나중에는 가난에 찌들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퍽이나 슬퍼하던 모습이 생생했다. 부자들의 눈에 안 보이는 횡포를 보면서도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한 무력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했고 수안이가 어쩌다 술이라도 한 잔 사주면 술에 힘을 빌려 불평등한 세상을 성토했다. 종수는 가끔 고향에 내려오면 친구들과 어울려 진지한 토론을 자주 했다. 마침 친구 종현네 집에 놀러갔던 수안이 방에서 들려오는 종수의 이야기를 마당에서 들으면서 가슴이 후련했던 기억도 있었다. 조선의 봉건주의는 서구의 자본주의 문물을 일찌감치 수입한 일본의 제국주의를 당해낼 수 없었어. 그래서 망한 거야. 캐캐묵은 봉건주의는 실사구시의 실학이 미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밀려온 자본주의의 총칼을 막아내지 못했어.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자본주의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행복하지 못해. 행복이라는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생활은 비참할 뿐이야. 왜 그럴까? 식민지 자본주의 치하에서 조선인민은 너도 나도 여전히 불행해. 도대체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 몇몇 부자들에게 막강한 부와 허울뿐인 명예를 가져다 주지만 너희들이나 나 같은 민중에게 자본주의는 봉건주의 못 자는 굴레일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대로 한평생 살다가 죽을까? 나는 싫어. 어떤 놈은 탱자탱자 놀아도 돼지처럼 살이 찌는데 어떤 놈은 뼈가 으스러지게 일해도 허리 한번 펴볼 시간이 없어. 난 그렇게 못 살아. 싸워야 해. 돈이라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 부르주아들의 그 썩은 정신과 부패한 모든 폐해를 없애야 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일본의 자본주의를 몰아낸 새 세상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일하지 않고도 배부른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해. 일본은 머자나 망할 거야. 독립을 하면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만인이 각자 필요한 만큼씩 소유하는 행복한 사회를 나는 세우고 싶어. 비록 친구의 동생이었지만 종수의 논리정연하고 열띤 결의를 접한 수아는 종수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기에 이르렀다. 그 놈 참 똑똑하다. 아무렴 그렇지. 그런 세상만 맹건다면 얼마나 좋겄냐. 제발 그런 세상 좀 만들어다오. 종수를 볼 때마다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 났구나 싶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종수를 보면서 수아는 그 말의 뜻을 새삼 실감했다. 사람은 넓고 큰 물에서 놀아야 큰 놈이 되는 것이라고 종수를 보면서 확신했다. 저놈은 뭔가 해도 큰일을 할 놈이구나 하면서 내심 그렇게 잘난 동생을 둔 친구 종현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한밤 중에 불쑥 찾아온 친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 앞에서 수아는 열변을 토하던 종수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종수가 친구들에게 토로했던 열변은 나중에 알고 보니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선전선동이었다. 그날 수안이 들었던 말들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종수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미 마르크스 주위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수안은 오랜 침묵을 깨고 종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여 자네 아우가 좌익인가 그려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사람아 날 못 믿는가 자네 아우가 좌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해도 인혁이 경찰에 고발할 사람으로 보이는가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구먼. 내 딴에는 자네를 위해서 그러는 거요. 그것은 종현의 진심이었다. 당시 동네 이장리를 맡아보고 있던 수안은 행정관서나 경찰서 출입이 잦았다. 관공서에 들릴 때마다 그는 동네에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각 신고하라는 지시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있었다. 수안은 동네 회의를 열 때마다 동민들에게 관공서의 지시사항을 착실히 전달했다. 만약 불순분자가 있는데도 고의로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을 때는 숨겨주는 사람도 불고집죄로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고 전했다. 그런 수안의 입장을 아는 종현은 혹시라도 자기 동생 문제로 친구에게 본의 아니게 화를 입히지 않을지 걱정했다. 절대 오해는 말게. 인혁은 순전히 자네를 염려해서 그런 것인길 알겄는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종현은 애꿎은 담배만 연심 피웠고 방안 가득 담배 연기가 들어찼다. 자네 동생 참 아까운 인물인데 그려. 식솔들은 다 무사허든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수안이 물었다. 제수 씨는 난리통에 죽고 세 살 난 딸이 하나 살아남았더먼 시방 딸하고 같이 있는가? 그려. 두 사람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아 자네와 나 사이인데 민망하네. 이제 그만 바로 좀 앉게. 정신을 수습하면서 수안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친구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종현은 자세를 꽂혀 앉지 않은 채 수안의 바지까랑이를 붙잡았다. 인혁이 자네 입장을 어찌 모르겄는가? 자네 입장을 생각 못하지는 않았는디. 그래도 어쩔 것인가? 친구인 자네가 나를 못 도와주면 누가 나를 돕겄는가? 오죽이나 답답함은 내가 이렇게 허겄는가? 어떻게 허면 하나밖에 없는 내 아우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자네라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었네. 미안하네. 부담을 줘서. 그려. 알겄네. 솔직히 부담은 이미 되었는지 친구끼리 어쩔 것인가?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지. 내가 어떻게 허면 쓰겄는가? 인혁이 들어본께 자수하면 경중을 따져 사면도 해준다던디 그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아봐 줄 수 있겄는가? 그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구먼. 친구를 위해 고만한 것도 못허겄는가? 그렇게만 허면 쓰겄는가? 그러고 혹시 이장인 자네가 관공서 사람들하고 면이 많은께 쪼까 손을 쓰면 목숨은 건지지 않을까 싶은디 자네 생각은 어떤가? 수아는 둘도 없는 불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럼하고 쾌히 승낙은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었다. 불고짓죄가 어떻고 연자죄가 어떻고 해가면서 시국이 어수선한 때였다.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친구 때문에 자신까지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뿐인 혈육을 살리고 싶어하는 친구가 마을 이장도 무슨 빼기라고 한밤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얘기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친구를 달래서 새벽녘에야 간신히 돌려보낸 수아는 날이 밝자마자 평소에 안면이 있는 경찰서 보안과장을 만나려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수아는 경찰서에 들어간 지 몇 시간 만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종현의 집을 겹겹이 애웠었다. 그날 이후 종현과 수아는 더 이상 친구일 수 없었다. 한 동네에서 퍽이나 절친했던 종현과 수아의 우정이 6.25를 겪으면서 왜 어긋났는지 전혀 모르는 형우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에 계약식을 마치고 돌아와 늦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지난 여름방학 사이에 부쩍 성숙하여 이제 처녀티가 물씬 풍기는 성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눈앞에 어른거려서 마음의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여름방학 내내 못 보다가 계약하여 모처럼 만난 성이가 등교길에서 지어 보이던 눈웃음이며 맑은 목소리가 담이 깊을수록 형우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동안 등하굣길에 찢고 까불며 무심히 지나쳤던 성이의 볼록한 저 가슴이 그널따라 퍽이나 예뻐 보였고 그런 성이를 바라보던 용재의 심상차는 눈길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막말론 누구들 둘이 언제 연애라도 걸었냐?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는 형우의 귓가에 용재에 도발하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용재의 말은 사실이었다. 성이와 형우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아버지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왕래가 전혀 없었고 어쩌다 길에서 마주쳐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른채도 못하고 자랐다. 학교에 줄곧 같이 다니면서부터 어울리기 시작했지만 연애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학교 졸업 후 성이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만 하면 형우는 잠이 안 오고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했다. 내가 자꾸 왜 이러지? 성이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고 마음 조이면서 밤잠을 설치던 끝에 형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멋쩍은 생각이 들어서 공연이 쓴 웃음을 지어도 보았지만 이내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문득 성이가 자기의 마음을 알고나 있을지 궁금해져서 조바심까지 났다. 이렇게 혼자 마음만 졸이다가 졸업을 하고 어른들 때문에 눈치 보는 사이에 성이가 덜컥 시집이라도 가버리면 어쩌나 싶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만 끝내 잠을 못 이루던 형우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안방은 불이 꺼진 지 오래인 듯 보였다. 집을 빠져나와 어두운 밤길을 더듬으면서 성이네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야트막한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안방은 불이 꺼져 있었고 성이의 방에서는 아직 불빛이 흘러나왔다. 형우는 발밑에서 작은 돌을 하나 집어들어 성이의 방앞으로 던졌다. 날아간 돌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덜커덩 잠시 뒤 문을 열고 텐마루로 걸어나온 성이의 손에는 공부를 하다 나왔는지 책이 들려있었다. 잠깐 두리번거리던 성이는 마루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었다. 담벼락 밑에 숨어서 잠옷바람으로 텐마루에 서있는 성이를 바라보던 형우가 고개를 드는 사이 성이는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돌을 하나 더 집어들었다. 날아간 돌이 다시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담장 밑에 몸을 숨기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지만 잠잠할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다. 귀를 세우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진 형우는 고개를 들어 담장 안을 바라보았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불빛이 흘러나오던 성이의 방에는 그 사이 불이 꺼져 있었다. 불 꺼진 방을 바라보며 오두커니 서있던 형우는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겨서 어두운 담장을 돌아 대문 앞을 지나쳤다. 늦도록 책을 읽던 성이는 한밤중에 밖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나갔다가 텐마루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고는 놀라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부터 끈 뒤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두웠지만 언뜻 보아도 분명히 형우였다. 돌을 던지고 담뒤에 숨는 형우를 보면서 내심 반가웠던 성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에 한 손을 올린 채 숨을 두어 번 천천히 몰아쉬었다. 그런 다음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문 여는 소리에 혹시 가족들이 깨어나 한밤에 방문객을 발견하기 전에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화들짝 놀란 성이는 바람처럼 발빠르게 대문간에 몸을 숨겼다. 식구들에게 안 들키려고 조심하다가 그만 잠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던 것이다. 결국 대문간에 숨어서 형우가 돌아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형우를 만나고는 싶었지만 한밤중에 부끄럽게 잠옷바람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형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대문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던 성이는 멀어지는 형우의 뒷모습이 아주 안 보일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여름방학 내내 형우를 만나고 싶었던 성이는 개학 첫날 한밤중에 찾아온 형우를 보는 순간 당황하면서도 너무 좋아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깊은 어둠 속에서 저만치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우가 아주 안 보이게 되었을 때에서야 성이는 고개를 들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수한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한꺼번에 쏟아질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우야 나도 니가 좋아 마당을 가로지른 성이는 텐마루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네 하얀 소망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